자 우리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두 문제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아쉽게도 두 문제를 멋지게도 두 문제를 맞춰버렸네요 하하 뭐래 자 그러면 이 많은 수 아 하나밖에 안 없네 뭐 그렇게 해주실래요 어 어떤 걸로 할래 2번 할까요 2번 2번 할까요 2번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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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번 2번 가겠습니다 아 아니면 우리 먼저 숫자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멤버가 딱 이제 말해주시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예상 해봐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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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풀어보고 나중에 숫자 공개를 하세요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 저 아까 창빈이 이런 괜찮던 것 같아요 3 2 1 3 2 1 2항 1めて 다시 하면 한명을 깔잖아 될 forever 한 Wire 3 1 настолько 그걸 좀 푸는 거야 해볼게요 그냥 당일 2 옥일술좐 입소 어 6 자리에 3 2 6일수도 있어 아니면 더 해서 울 수도 있어 한 번이에요 틀리면 선물이 없어요 5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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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t 5라오 5라오 곱하면 너무 욕심네요 진짜로 알고 있었던거 맞죠? 아니요 아니요 뭐야 더 해야 될거 같았어요 자 그럼 3t 5로 가겠습니다 설마 이게 맞는건가? 에이 오! 아! 와! 이게 뭐야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맘부터 뭔데 뭔데? 헐 이게 맞다니 제가 신기해 묻지마 묻지마 푼 사람들은 저의 예요 와아 어! 이런 게 저도 돼요? 그런 거야? 그냥 어! 저도 돼요 이런 거? 뭐예요? 야 대단한 거예요 진짜 뭔가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이거 연기예요 아 나 진짜 살면서 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agora 흔들리는데요 야 네, 이렇게 해서 자물쇠를... 아이고, 이게 아니구나, 미안합니다 자, 바로 선물이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보너스라는 말이 적혀있는 봉투예요 와 그럼 이거를 멤버들에게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광의 봉투를 받으실 멤버분 한 분 구합니다 저 보너스 게임 아니야? 보너스 게임 에이, 설마요 찬이 형이요, 찬이 형 찬이 형이요, 찬이 형이요, 찬이 형 찬이 형, 찬이 형, 찬이 형, 찬이 형, 찬이 형, 찬이 형 수여해 주세요, 가운데 가져서 사진도 찍고요 네, 봉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빰빰빰빰 아이, 감사합니다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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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, 사진 사진 또 결혼식이잖아요 이거 결혼식인가요? 따아 행복하세요, 행복하세요 자 어, 발표하겠습니다 발표? 뭐야, 시상 발표하겠습니다 와우 어떤 거죠? 오, 이거 꽤 어마어마한 건데 야, 엄청난 건데요 너무 갖고 싶다 자, 발표하겠습니다 Stray Kids 어? Meet & Greet 예스 평생 출연과 우와 앞에도 보여주세요, 앞에도, 앞에도 보여주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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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와 아,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멋있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선물인데 맞아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야, 하나 더 있네 여러분의 큰 함성 소리로 선물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, 둘, 셋 와아아악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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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와아. 피자, 피자 아 우와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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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야, 그래, 대단한 건데 우와 잘 쓸게요 잘 쓸게요 우리 멤버들 평생 출연 건보다 물티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 서운하게 장난이고요 자 저기 피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요? 네네네네 진짜요?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? 이거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있어 왜 이렇게 커? 와 웬일이야 진짜? 여러분들 드세요 진짜요? 드세요 믿앤그릿 최초 먹방 자 먹방 갑니다 먹방 오케이 최초 와 진짜 크다 여기서? 그랬나? 먹고 싶은 사람은 지금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이고 맛있겠네요 네 오케이 피자가 맛있겠네요 두 개 겹쳐요 두 개 겹쳐 아 자 못 다 했어요 그러면 한입 드셔보실까요 우리? 찬이 형이? 찬이 형도 잘 먹지 찬이 형도 한입에 다 먹을 수 있어요? 찬이 형이 이제 대표로 이제 맛있게 찬이 형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찬이 형이 다 한입에 넣을 수 있죠 한입에 못 넣어 한입에 못 넣어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 우와 치즈 늘어나는 거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딱히 딱히 쭉쭉 늘어났는데 야 형 안 뜨거워요? 치즈 끊어줘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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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웨이브 Meet & Greet 전자 안녕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